사장 없냐? 사장님 안 오셨는데? 주월이야! 주월 너 어디야? 주월아! 하지마 뭘요? 나 여기 온 거 걔들한테 복수하러 온 거잖아 아니야? 주월이야 넌 동생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CCTV에서 난 지켰어요 그분들 목소리 하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니에요? 딴 데에서 먼 크리스마스야 돈도 없는데 야 진짜 XXXXX퀴의 너 하나 XXX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 너 이사 눈가리가 주이루새끼 닮아간다? 나 안 죽였어 나 안 죽었다고 정말 용서할 순 없을까? 내가 용서했는데 무료가 용서 못하면? 그럼 어쩔 건데요 죽여 버려 야 안 돼! 야 안 돼!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? 뭐가 됐든 살아서 나올 일 없어요.